어어卡어어억 하 sacrifice 어허! 아! 아파! 누구냐, 투덕, 파이! 아니면 치안? 그런 거 아니에요! 은하헌에서 은하 딤썬 배달 왔다구요! 어어? 으아아어억! 으으으! 아, 안 죽은 건가? 여긴 어디지? 누, 누구냐? 나는 우주경찰의 멤버, 배단이다 브이라고 불러줘 우주경찰? 메테오돈을 쫓아 우주에서 왔어 외계인이라고? 말도 안 돼! 무슨 별에서 왔어? 어떻게 온 거야? 그럼 진짜로 눈에서 광선 같은 거 쏠 수 있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라이즈 스파크를 내게 맡긴다 이건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오 스톤을 거기에 장착해봐 이걸? 당신은 새로운 라이즈맨으로 인증되었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너의 모습을 봤어 부탁이니 힘을 빌려줘 너라면 할 수 있어 아마도! 우주경찰의 규칙 첫 번째 직감을 믿고 행동할 것 외쳐! 라이즈업! 라이즈맨!